강목을 든 한 남성이 가게 입구를 서성이며 주인을 때리듯 위협합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는 가게 업주차 차단봉을 집어들더니 유리를 향해 집어던집니다. 보다 못한 주변 상인이 말리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행패를 부린 남성은 50대 A씨로 30년 전부터 부산 초량동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입니다. A씨는 인근 가게를 돌면서 본인이 개업했다며 화환값을 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돈을 뺏었습니다. 또 돈을 주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개업을 핑계로 돈을 뜯어냈는데 주로 고령의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가게를 노렸습니다. 무서워서 손님 없으면 빨리 불 끄고 집어갔죠. 사람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 옆집도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 한 달 동안 확인된 피해만 15건에 800여만원에 달합니다. 밤낮으로 골목대장 행세를 하다 보니 고복이 두려워 신고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신고가 없으니 A씨는 더 난폭하게 상인과 손님들을 괴롭혔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촬영기자 1위